펜하트를 보내실 땐 꼭 닉네임이나 이름을 적어주세요 보내주신 펜하트는 영상에서 자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이쁘다 식식 여기 온도가 너무 높아서 더워 히익 배고파 히익 나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이 될 거야 용룡룡룡 우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고의 딸기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튬린스 여전히 식식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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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